반갑습니다. 2013년 7월 대비 토익 예상문제 특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엘씨를 담당하는 김태호 강사고요. 이번 달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분들, 직장인분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특히 학생분들이 많이 토익 공부에 올인하셔서 시험을 잘 준비했다가 보시는 그런 달입니다. 7월, 8월이 그런데요. 그래서 토익 예상문제 특강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문제를 가지고 잘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이번 달에도 엘씨는 반세트, 각각 파트별로 해서 총 50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풀어보시고 강의도 잘 소화하신 이후에 최대한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점수를 모두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RC는 김정은 선생님께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또 RC 강의도 많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토익 예상문제 특강이라는 게 엘씨도 물론 듣고 하시겠습니다만 특히 RC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부분이 크죠. 예상문제, 문제풀이 강의 같은 거 그래서 김정은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할 것을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 1강을 딱 클릭하면 제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전체적인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토익 목표 달성 코스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인텐시브하게 공부를 해보겠다고 하신 분들은 630, 750, 900 과정. 그다음에 또 ETS, 공식, 실전서, 천재의 문제도 새롭게 개설이 돼서 기술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샘플 강의를 보시고 공부 계획을 세우셔서 공부에 한번 박차를 가해보겠다 하신 분들은 결정도 해보시면 좋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성하고 문제의지 다운받으셔서 전체 문제 잘 풀어보시고요. 1강부터 클릭하셔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1강에서 뵙겠습니다. 자 1강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Part 1의 다섯 문제 1강에서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의 내용뿐만 아니라 오답의 내용까지 전부 다 숙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들어보고 여러분들도 문장도 남기해보시면서 이렇게 잘 소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부터 보죠. 자 어디인 것 같습니까? 이게 에스칼레이터가 양쪽에 보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개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가는 상행 방향으로는 사람이 없고 내려오는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게 미치니까요. 여러분들 보시기 왼편에 에스칼레이터 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 좀 보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점이 이제 정답으로 요사됐는데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죠. 다시 한번. 다 이제 Part 1에 아주 자주 나오는 그런 어휘들인데 Workers are polishing the handrail 이라고 해요. Workers are polishing the handrail. 자 이렇게 뭐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기본적인 문형들이 이제 Part 1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건데요. 자 Workers are polishing the handrail 이라고 합니다. 자 손잡이라는 것은 이제 에스칼레이터 옆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계단에도 있죠. 손잡고 뭔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난간을 이제 Handrail 이라고 하죠. Rayling 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 Polish 이라는 것은 윤희나게 닦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철제로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저 난간이나 이제 손잡이 같은 것을 이렇게 윤희나게 닦을 수 있겠죠. 그래서 Handrail도 이렇게 Polish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현재 뭐 윤희나게 닦고 있는 동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문장만으로 암기해보세요. Workers are polishing the handrail. 시작. Workers are polishing the handrail. 자 한 번 더. Workers are polishing the handrail. 시작. Workers are polishing the handrail. 굉장히 짧은 단문들은 이렇게 통째로 암기를 계속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본을 여러분들이 여기 보지 않고도 듣자마자 듣고 바로 흉내를 낼 수 있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암기를 해보시면 물론 다음날 일어나서 백지에 써봐야지 이렇게까지 암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간적으로 듣고 암기하고 그런데 이제 따라할 게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곳에서 이런 걸 요청하는데 녹음을 틀어놓고 동시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 동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원어민 속도가 똑같이 맞춰서 호흡을 똑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엇박자가 나오면 오히려 이게 소리가 막 이렇게 나를 또 방해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까지는 뭐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듣고 그다음에 최대한 그 정도의 억양이나 강세나 그다음에 발음 같은 걸 그대로 흉내내서 좋은 accent로 해서 그대로 흉내내는 것 이 정도로 따라할 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또 집중해서 듣고 그걸 순간적으로 암기해 보려고 하고 하죠. 그래서 workers are polishing the handrail 이런 이제 리듬을 잘 타셔서 문장을 암기해 보신 연습을 계속 꾸준히 하세요. 뭐 저와 같이 토레이팅에서 공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를 해가지고 공부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답이고요. 자 그 다음 보죠. B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자 escalator가 나오니까 유사한 단어인 elevator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escalator하고 이제 elevator가 완전히 다른 거죠. 사진 속에 등장하지 않았고요. 무슨 표현인가요?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자 something is out of order 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 난 거죠. 특히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어떤 그런 기계나 이런 이제 뭐 장비 따위가 고장 났을 때 be out of order 이라고 해요. 자 이거 혼자 쓰는 뭐 손목시계 watch 같은 것이 고장 났을 땐 보통 broken 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something is out of order something is broken 이렇게 아까 의미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따라해보죠.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시작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시작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한 번 더 The elevator is out of order 남겨도 되겠죠. Out of order 이제 북미 영어를 구사하는 성어니까요. out of T 부드럽게 우리말 리을처럼 out of out of order 이렇게 소리를 붙여서 out of order 하나의 단어처럼 그러니까 말 뭉치라고 하죠. collocation이라고 하고 우리말로 이제 말 뭉치라는 해석을 보통 많이 하는데 같이 다니는 것은 하나의 표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치 이게 하나의 word인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오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 The property is not open to the public 자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The property is not open to the public The property is not open to the public 이렇게 나서 자 property라는 것도 토익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불가산 명사로 재산이나 소유물 셀 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또 역시 불가산 명사로 부동산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우리말로 얘기할 때는 건물 한 채 두 채 셀 수 있는 것도 부동산이라고 물론 하죠. 그러나 땅 건물 뭐 부동산에 해당되는 모든 여러 개들 다른 것들의 집합도 그냥 부동산이라고 하죠. 자 그런 의미의 부동산은 불가산 명사죠. 개체랑 하나씩 나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구체적인 건물 어떤 군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또 가산 명사로 property가 쓰이기도 해요. 여기서는 현재 여기 건물 이 군의가 사진이 찍혀있는데 여기를 property라고 한 겁니다. 이거 이제 가산 명사로 쓰인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The property is not open to the public. The property is not open to the public. The public이라고 하면 일반 대중. 그러면 이 건물 이 군의가 일반 대중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않다. 그러면 closed 폐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죠? 타고 내려온 사람이 있으니까 오답이 되겠죠. 표현면 챙겨가세요. The property is not open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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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표현을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폐쇄됐다는 어떤 그런 사인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묘사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D 여기서는 답이 People are taking the escalator downstairs. 자 다시 한번. People are taking the escalator downstairs. People are taking the escalator downstairs. 사람들이 escalator 타고 밑에 층으로 내려오고 있죠. 현재 내려온 사람밖에 이렇게 왼쪽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 큰 소리로 해봅니다. People are taking the escalator downstairs. 시작. People are taking the escalator downstairs. 자 한 번 더. People are taking the escalator downstairs. 시작. People are taking the escalator downstairs. 다시 한번 외워서 해보세요. 음 안 보고. People are taking the escalator downstairs. 자 되겠어요? 정답 D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진을 또 보죠.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two in your test book. 자 사람이 없고. Number two. 음. 아 이게 이제 어딘가요? 뭐 grocery store, 신요품 가게, 아니면 뭐 super market. 이런 데에 어떤 농산물 코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과일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주로 대부분 이제 과일이네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최선으로 과일을 다 통틀어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과일만 따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그런 곳에 여러 개의 과일들이 진열되어 있는. 자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자 이번부터 들어보죠.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많았던 문제였습니다. A. Some fruit is being sorted into shopping bags. 음 쉽지 않죠. Some fruit is being sorted into shopping bags. 음 다시 한번. Some fruit is being sorted into shopping bags. Some fruit is being sorted into shopping bags. 이렇게 얘기하죠. 자 sort. 북미어가 아니라 호주나 이제 영국어가 되면 이제 R 사운드가 이렇게 이제 안으로 당긴 듯한 이런 소리가 없으니까 뒤에 1위가 붙는데 이렇게 이제 둔탁하게 소리가 나죠. 그러면 자 또 동사의 시제가 뭐예요? Some fruit is being sorted into shopping bags. Some fruit is being sorted. 자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pp는 현재 시제인데 진행형의 수동태이죠. 그러면 사물이 주어로 오더라도 그런 사물이 어떤 동작이 현재 동작을 다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사람이 그런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이렇게 현재 시제의 수동태의 진행형이 나오면 정답이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기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 보통 토익에 그런 게 잘 찍히진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동사의 꼴 자체도 정답이 되기 어렵겠습니다만 의미상도 그런데요. 의미를 정확히 잡아보시죠. Some fruit is being sorted into shopping bags. 자 무슨 그림이겠어요? Some fruit is being sorted into shopping bags. 자 쇼핑백이라는 것은 이제 뭔지 알죠.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백도 있고 페이퍼백도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비닐 종이를 이제 플라스틱백이라고 하고 또 종이 브라운 컬러의 페이퍼백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자 이렇게 영어 이제 쓰는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많이 쓰니까요. 자 거기에 분류되고 있다. 그러니까 쇼핑백이 이렇게 있고 과일들을 거기다 이렇게 분류해서 담거나 이런 이제 동작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분류해서 쇼핑백 안에 담고 분류하는 동작은 보이지가 않죠. 자 그런 그림이라면 해당이 되겠습니다. 쇼핑백이 여러 개 있고 거기다가 과일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담고 있거나 그러면 being sorted into shopping bags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림을 어디서 그려보시면서 문장만 챙겨가시면 되겠어요. 자 큰 소리를 해보세요. Some fruit is being sorted into shopping bags. 시작. Some fruit is being sorted into shopping bags. 한 번 더. Some fruit is being sorted into shopping bags. 시작. Some fruit is being sorted into shopping bags. 자 오답이고요. B. The produce section is empty. 음. The produce section is empty. 음. 자 produce가 이음절의 강세가 와서 produce라고 하면 생산하다 라는 뜻이 되고요. produce 혹은 이제 북미 영어에서 produce라고 해서 앞에 모음을 아처럼 발음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뭐 다 괜찮습니다. produce, produce. 자 이게 북미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produce 이렇게 발음했는데 이음절의 강세가 가야 되고요. 농산물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자 무슨 얘기일까요? The produce section.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자 grocery store이나 슈퍼마켓 갔을 때 뭐 과일 코너, 무슨 채소 코너, 무슨 코너 할 때 그거에 해당된 영어가 section이에요. 구획을 얘기하죠. 나눠진 구획. 네. 그러니까 자 produce section이라는 것은 농산물 코너라고 해석을 하시면 딱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변호사 돼 있어요? The produce section is empty. 자 농산물 코너가 비어있습니다. 아니죠. 현재 꽉 차 있는데 그죠? 비어있다고 얘기하셔서 없습니다. 자 오답이었고. 자 그 다음에. C. There is an assortment of fruit. 음 어렵죠. There is an assortment of fruit. 이 어휘를 잘 챙겨왔어요. 물론 빈출 어휘는 아닙니다만 충분히 나올 법한 어휘이기 때문에 assortment.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모음이나 종합. 음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과일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on assortment of 뭐 이렇게 보통 단수형으로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there is an assortment of fruit. 그렇죠. 과일의 종류가 이제 같은 종류인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이제 과일이지만 과일 아니면 여러 다른 과일들이 이렇게 모여있죠. 이런 이제 종합 모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모아놓은 거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단순하게.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There is an assortment of fruit. 자 there is an assortment of fruit. There is an assortment of fruit. 시작. There is an assortment of fruit. assortment. 모음. 자 종합. 자 명세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C번이었고요. D. The pairs are being sliced. 다시 한번. The pairs are being sliced. 어렵죠. 이게 이제 북미어가 아니니까 배. P-E-A-R. pear. 이라고 하는데 뒤에 R 사운드가 없으니까 P-E-A-Z. 이렇게 되죠. P-E-A-Z. 굉장히 다르게 들입니다. 흉내를 한번 내보죠. The pairs are being sliced. 자 뒤에는 무슨 얘기예요? The pairs are being sliced. 역시 수동태 진행형. 사람의 동작이 없으니까 가능하지 않고요. 슬라이스는 얇게 써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The pairs are being sliced. 라고 하면 배를 칼로 이렇게 얇게 써는 사람의 동작이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았죠? 그림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우리나라 배하고는 다르지만 그 서양 배처럼 보이는 게 중앙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이제 함정으로 만든 건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The pairs are being sliced. 시작. The pairs are being sliced. The pairs are being sliced. 시작. The pairs are being sliced. 표현만 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좀 까다로운 문제였네요. 3번으로 갑니다.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3 in your test book. 자, 돌로 되어 있는 그 스트리트네요. 그 다음에 한쪽에 주차가 좀 되어 있는 차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벽에는 이렇게 덩굴 식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좀 특징적으로 보였던 사진이었는데 자, 보겠습니다. Number 3. A. Vines are growing on the wall. 음, 괜찮아요? Vines are growing on the wall. Vines. Vines이라고 한 포도나무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덩굴 식물을 얘기하죠. 덩굴 식물들이 Vines are growing on the wall. 자, Vines are growing on the wall. 벽에 자라고 있다.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덩굴 식물이 이렇게 벽을 타고 자라고 있죠. 자, 정답이었어요. 큰 소리를 해보세요. Vines are growing on the wall. 시작. Vines are growing on the wall. Vines are growing on the wall. Vines are growing on the wall. 자, 나머지 오답 소거해보죠. B. Cars are lined up in the parking lot. 조심해야 되는 게 Cars are lined up. 자, Cars are lined up. B. Lined up 하면 일렬로 세워진 걸 얘기해요. 세워진 게 있긴 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Cars are lined up in the parking lot. 자, in the parking lot. 주차장에. 이런 곳을 주차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뭐 이렇게 골목골목 같은 데 보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이렇게 길거리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parking lot이라고 주차장이라고 하면 주차장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하얀색 페인트가 이렇게 차, 주차 공간, 스페이스를 나눠주는 것들은 칠해져 있거나 그렇게 한눈에 봐도 주차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되죠. 그런데 이제 뭐 길거리에 주차가 좀 돼 있다고 해서 그걸 주차장이라고 하진 않죠. 그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Cars are lined up이라는 표현 자체는 맞다고 볼 수 있으나 In the parking lot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선택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The path goes through the park 얼마나요? The path goes through the park Path는 작은 길을 얘기합니다. 현재 나온 길을 path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리하진 않아요. 작은 길이라는 것이 상대적으로 길이라는 것은 크기에 따라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Go through the park Through라는 것은 3차 공간을 관통하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이 길이 공원을 관통하고 있다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로 찍힌 사진의 이 전반적인 배경이 Park여야 됩니다. 거기 안에 가로지른 길이 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딱 보고서 이거를 공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안 되겠고 D White lines have been painted on the road 다시 한 번 White lines have been painted on the road 자, 들어와요. 동사거리 좀 복잡했는데요. 현재 와이유의 수동태입니다. White lines have been painted on the road White lines have been painted on the road 흰색 라인, 선이 도로 위에 그려졌다. 페인트 칠해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차선이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 횡단보도, 크로스워크에 이렇게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 같은 걸 찍어놓고 이렇게 정답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현재는 그런 게 보이지 않죠. 물론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 이제 칼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 토익은 흑백이죠. 흑백이더라도 White lines가 페인트되어 있다. 이 정도의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흑백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리하고요.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산이죠. 계단이 이렇게 위쪽에서 보이고 여러분 하단부터 해서 내려가면 밑에 산길이 쭉 나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계속. 그리고 난간에 기대어 있는 남자 한 분, 그 다음에 강아지 한 마리가 개가 한 마리 있구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A The man is leaning against the tree. 음. The man is leaning against the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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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어디에 기대다라고 할 때 lean 다음에 against 혹은 on 두 가지의 전치사가 나오는데요. 보통 against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치사냐면 개념이 어떤 두 개의 힘이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대항하거나 힘이 어디 맞서거나 이런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건데 against the tree니까 나는 나무에 이렇게 기대고 나무는 나를 내가 넘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힘을 서로 맞서고 있는 그런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lean 다음에 against가 나오기도 하고 on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 수직적인 사물은 against를 주로 많이 씁니다. 용의의 빈도수를 봤을 때 벽이나 나무 같은 거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들이 그런데 lean on something 하면 그것도 기대다의 뜻인데 그거는 on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접촉의 개념이에요.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물론 이제 벽이나 나무에 기대더라도 접촉이 일어나긴 하죠. 그러나 이거는 힘이 맞서는 관계를 보는 시각이 더 많다는 거죠. 그리고 수평정의 사물 현재 난간이 있는데요. 난간에 이렇게 기대했을 때는 on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더. 그러나 사전을 찾아보면 lean on과 against는 그냥 혼용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lean on against something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용예를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 검색을 해보면 제가 말씀드린 설명대로 수직적인 사물은 주로 벽이나 나무 같은 것은 against로 그다음에 책상이나 탁자 이런 것들 이렇게 팔을 그냥 기대는 정도는 보통 on을 많이 쓴다는 것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리면 다른 교재나 이런 데 가보면 lean on the railing 난간이나 이런 데도 on을 안 쓰고 against를 쓰는 경우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용예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설명대로 많이 쓰인다. 이 정도로만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뭘 기대다 할 때 lean on something, lean against something은 자주 나오는 표현이니까 제가 기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에 기대어 있지 않죠. 이거는 이제 물론 난간이 나무 제품으로 만들어 있지만 그걸 tree라고 하진 않죠. wouldn't 나무로 만든 railing이라고 하든지 handy rail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표현하지 tree라고 하면 현재 여기를 보시는 그냥 우뚝 서 있는 나무여야 됩니다. 오답이에요. 그 다음에 be leaves have been raked into a pile 쉽지 않죠. leaves have been raked into a pile leaves have been raked into a pile leaves 나뭇잎들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하죠. 약간 초겨울인 것 같은데 아니면 한겨울인가요? 그 다음에 rake라는 단어는 갈퀴라는 명사도 되고 갈퀴로 끌어모으다 이런 뜻도 있죠. 그러니까 가을에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갈퀴로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막 한 곳에 모으면 어떻게 돼요? 한 더미가 생기죠. 그걸 파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겠어요? leaves have been raked into a pile 나뭇잎들이 갈퀴로 모여져서 그 다음에 파일을 이뤄놓은 거예요. 하나의 더미가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나뭇잎이 많이 이제 떨어져 있는 거 보인다면 이렇게 더미를 이루는 쌓여 있는 더미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정답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자, 표현 한번 챙겨보세요. 시작 leaves have been raked into a pile 자, 잠깐 버벅거렸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보죠. 시작 leaves have been raked into a pile 오답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people are hiking through the woods people are hiking through the woods woods 라고 하면 forest 숲을 얘기해요. 자, 사람들이 숲을 관통해서 하이킹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people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 오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D steps lead down to the trail below 이게 답이었는데 역시 자주 나오는 표현이에요. steps lead down to the trail below 일단 계단은 steps stairs 이런 것들을 주로 쓰고요. 자, lead to 하면 어디로 이어지는 건데 밑으로 나와서 이어질 경우 lead down to 고 위로 이렇게 이어진 경우에는 lead up to 라고 하면 됩니다. 사진은 어떤 각도에서 찍느냐에 따라 좀 다르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지금 이렇게 계단이 밑으로 나아있는 것처럼 찍혀있잖아요. 그러니까 lead down to 그런데 뒤에 어디로 나아있다는 게 맞아야 돼요. steps lead down to the trail below 그죠. steps lead down to the trail below 밑에 있는 트레일이라는 것이 산이나 이런 데 나온 시골의 오솔길이나 산길을 얘기해요. 산길이 밑에 쭉 나아있잖아요. 계단이 그렇게 밑으로 나아있고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밑으로 향해져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트레일이면 답이 되는데 그림상 잘 요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문장 챙겨가보세요. steps lead down to the trail below 시작 steps lead down to the trail below steps lead down to the trail below 시작 steps lead down to the trail below 잘 챙겨가세요. 좀 어려운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마지막 5번으로 가보죠. look at the picture mark number 5 in your test book number 5 A 자, 사진 보죠. 사진 나왔습니다. 배가 있습니다. 사람이 근데 없어요. 배는 그냥 정박돼 있다. 정박돼 있는 배도 많이 나온 것 중에 하나죠. 자, 들어보겠습니다. a man is rowing a boat in the lake 일단 a man 안되죠. 사람이 없으니까 a man is rowing a boat in the lake 자, rowing a boat 란 표현은 또 자주 쓰이는 거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row라는 것이 한 줄 열을 나타내는 명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일렬로 돼 있을 때 in a row 여러 줄 줄줄이 돼 있을 때는 in rows 이런 표현도 자주 등장을 하고요. 가로를 얘기합니다만 사진 찍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기에 세로로 돼 있다고 해서 in a row가 틀리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일열로라고 생각하시면 in a row라는 게 줄줄이 있으면 in rows고요. 그 다음에 배를 배에 노를 젓다 라는 표현도 있고 이게 row a boat 입니다. row a boat 자, 기억해 주세요. a man is rowing a boat in the lake 시행이죠. a man is rowing a boat in the lake 호수에서 배에 노를 젓고 있다 라는 오답이지만 자, 표현 잘 기억해 두시고요. b b번 a woman is docking a boat on the shore 역시 a woman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쉽게 오답을 하시면 되고요. a woman is docking a boat on the shore dock라는 것이 이렇게 파동사의 셈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 번 c the boats have been pulled out of the water 쉽지가 않은데 어떤 그림일까요? the boats have been pulled out of the water the boats have been pulled out of the water 물가에서 풀은 잡아당기는 건데 물가로부터 밖으로 잡아당겨진 상태다 라는 얘기죠. the boats have been pulled out of the water 자, 그러면 물에서 물 밖으로 나와 있어야 되죠. so boat를 물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육지에다가 이렇게 대놨으면 the boats have been pulled out of the water the boats have been pulled out of the wa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정박은 돼 있지만 물에 float floating 이게 떠 있죠. 그러니까 have been pulled out of the water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조심을 좀 해야 했었던 선택지였습니다. 다시 한 번 큰 소리를 해보세요. the boats have been pulled out of the water 시작 the boats have been pulled out of the water 한 번 더 시작 the boats have been pulled out of the water 5답이니까 자, D가 답이었네요. D buildings overlook the water 음, 되겠어요? buildings overlook the water 역시 종종 나오는 단어 buildings overlook the water overlook 이라는 것이 사물이 주어로 왔을 때 못을 내려다보다 이럴 때만 쓰여요. 그것이 무엇이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있다는 뜻이죠. 사람이 주어로 오면 내려다보다는 뜻은 쓰이지 않고 뭐를 간과하다라는 뜻으로만 씁니다. 이거는 이제 part 2나 part 3, 4 같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part 1에 사진을 묘사하는 맥락에 나오면 사물이 주어로 오고 내려다보다 주로 이제 물가를 내려다보는 걸로 많이 나오는데 진행형으로 쓰이지 않고 현재형으로 써요. 왜 그러냐면 진행형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동작이에요. 여러분들이 파톤의 기본적인 사진은 그게 동작이던 상태던 그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 한시적인 상황 상태로 보통 찰칵 찍히게 되죠. 그래서 진행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나 현재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temporarily temporary 한 것이 아니고 permanent 영구적이라는 것은 불멸의 영혼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상단계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지속되는 것은 진행형으로 쓰지 않아요. 진행형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동작이던 그게 그러니까 빌딩이 현재 물가를 내려 보는데 빌딩이 물가를 내려 보는 이 상황이 한시적인 걸까요? 그렇게 보기 좀 어렵죠. 갑자기 물이 뭐 말라가지고 육지가 되거나 물이 없어지거나 빌딩이 허물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가거물 같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아마 빌딩이 물가에 지어졌고 내려다보고 있고 이것도 굉장히 한참 동안 유지될 것이다. 현재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간의 의미라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동사는 overlook라는 것은 현재형으로 씁니다. 파트 1에 현재시자가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종종은 아니고 가끔씩 등장을 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 이 상태는 이게 꽤 과거에 시작돼서 현재도 그러고 꽤 알 수 없는 미래까지 계속 어느 정도까지 쭉 이루어질 그런 상태구나 혹은 그런 동작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묘사를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지역이 쓰였어요. 빌딩스 오벌룩 더 워터 빌딩스 오벌룩 더 워터 자, 정답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들이 물가를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 1 다섯 문제 살펴봤습니다. 자,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표현들도 있었는데요. 자,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답의 내용까지 추가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트 1이 또 만점을 받고자 하면 굉장히 또 만만치 않습니다. 하여튼 다섯 문제 안에 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파트 1도 7월달 시험 보시는 분들은 꼭 고득점 대부분 다 만점 받으시기를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자, 잠시 후 2강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